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mlb.com은 오늘 류현진 선수가 전날 오클랜드전 직후 왼쪽 팔뚝에 통증을 호소했고 검진 이후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전날 오클랜드를 상대로 선발로 등판해 4인 잉동한 피안타 6대, 피홈런 하나 탈삼진 하나 오실점으로 부진하였습니다. 타선의 지원으로 패전은 면했으나 이내 포심 페스티볼 최고 고속은 약 90.2마일, 평균 고속은 88.7마일에 불과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올시즌 2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13.50으로 최악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